앞뒤에 있는 분들도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많은 본문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본문을 택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보통은 어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몸에서 낳았으니까 보통 이제 어머님의 몸에서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를 낳은 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교과 제도가 바뀌었지만 예전에 소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살에서 8살 되면 그런데 소학이라는 단어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한문으로 시작하는 게 부생아신이더라고요 부생아신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보고 와 이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이 원리가 같구나 물론 우리가 어머님 몸에서 낳았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은 옆에서 많이 해주신 거가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물론 어머님 그리고 그 뒤에 모국 오신이라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 몸을 기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과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께서 우리를 기르셨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 오늘 강의 내용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지난주에 부부의 의사소통 많이 적용해 보셨죠? 1, 2, 3, 4, 5 숫자 세는 거 뭐라고 말하기 전에 화가 나면 1, 2, 3 하고 야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네 저는 참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복한 부부 플러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교재 30페이지에 보면 있는 서론인데 여러분들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2과 시작 부부의 부모 공경 네 부부의 부모 공경 사실 결혼하기 전에 부모 공경은 그래도 결혼 후보다는 좀 덜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신경 쓸 일이 두 배가 아니라 네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더 나와 있지만 오늘 제목이 어떤 거냐면요 부부예요 부부의 부모 공경 그러니까 나 혼자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공경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한 사람이 아닌 서로 부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강의를 듣는 여기 분들이 이 강의에 해당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공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강의에 해당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지만 또 이미 소천하셔서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부모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부모의 입장이라면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를 공경하고 싶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또 역발상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고요 또 효도를 하시고 공경을 하셔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공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나와 있고요 위에 책에 PPT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 혹시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한번 파악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십시오 교재 네 거의 다 갖고 계시네요 혹시 없으신 분들 옆에 있는 분도 같이 좀 보시면서 또 앞에 PPT의 내용이 다 나오긴 합니다 함께 보시면 될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 30페이지입니다 양가 부모 즉 시부모와 장인 장모에 대한 당신의 감정과 태도는 어떠한가 사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에 보시면 자기 점검표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자기 점검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교재 없으신 분들은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요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양가 부모님이 섬기다 보니까 이때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 점검 이거 하는 방법은 A번에서 우리 부모가 존경할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존경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존경한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7번의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B번 문제인데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법을 배웠으나 실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발휘할 자유가 있다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 우리 둘 다 고의적으로 배우자 앞에서 우리 부모나 인척을 비방하지 않는다 D, 우리는 부모의 통제와 건의로부터 독립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 우리는 인척과 함께 있을 때 또는 그들이 없을 때 어떤 활동을 할지 공손하면서도 확실하게 선택을 한다 F, 우리 둘 다 부모의 인간성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든 용서하기로 했는가 G번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모 편을 들며 싸우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다 H번, 우리는 양가 부모와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다 보면 점수가 대충 나올 겁니다 가장 높은 점수가 7점이고요 그렇지 않은 점수가 1점이라서 합쳐보면 48점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나는 나의 인척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점수가 낮은 데는 나의 인척들에 대해 물어보라 그 다음에 또 점수가 낮은 데는 인척들 잠깐씩 만나면 좋다 여기서 인척이라는 게 양가의 시부모 동인 장인, 장모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척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18점에서 27점 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인척들을 모른다 마지막에 제일 적은 점수는 제발 나의 인척들을 데려가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데려가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시부모와 그리고 장인, 장모 당신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태도는 어떠하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은요 서론 밑에 있습니다 성경적 테두리를 지키거나 무시할 때 양가 부모가 어떻게 자산 혹은 부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또 밑에 왜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와 장인, 장모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들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혈언 관계가 아니라 법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에게도 장인어른이 계시고 장모님이 계신데 사실 제 아내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있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다 그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저의 부모님은 저랑 피로 맺어져 있지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저랑 피로 맺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법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장인, 장모님이 아니라 너네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너네가 붙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또 요즘에는요 예전과는 다르게 시부모, 아들의 입장에서 결혼을 하면 처가 쪽에 아들을 뺏긴다 이런 말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만큼 물론 환경이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이것 또한 보면은 다 법적인 관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왜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할까요? 그것은 이 직계, 가계 구도 때문이기도 하고 어머님의 입장에서 아들에 대한 또 어머님에서 딸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강한 소유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번 저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한테 있어서는 귀한 아들이에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귀한 아들은 맞는데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마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오랜만에 시댁에 딱 왔어요 그런데 밥도 잘 못 먹어요 얼굴은 말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하시겠습니까? 며느리가 도대체 반찬을 잘 안 해주는구만 딱 이 생각이 들던지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용히 부르죠 조용히 불러서 너 혹시 그 첫째 태어나서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그냥 맡기고 너는 좀 서재 가든지 딴 방 가서 좀 자 아니면은 우리 집 와서 좀 실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서양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의 강한 소유의식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거기는 보면은 일단은 서양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하다못해 전세금 하다못해 뭘 하나라도 다 막 챙기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 준비를 한 후에 그대로 가서 청첩장만 드리면서 이때 결혼식 하니까 이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요 뺨 한 대 맞겠죠 네가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날 이렇게 괄시하냐부터 해가지고 많은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유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들 10개명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10개명에도 보면은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한번 이렇게 볼 텐데요 여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공경하고 존중하라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공경하고 존중하라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 다음 공경의 의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일반적 의미인데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의미 높은 공적 지위 명성 영광 공경의 지위를 얻는 것 네 웹스터 사전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공경하고 존중하라라고 했는데요 공경의 의미가 바로 높은 공적 지위 명성 영광 공경의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을 하라라는 것이죠 공경하고 존중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B 성경적 의미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이 공경 영어로 혼을 하고 나와 있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뭐 헤비나 웨이드나 문맥상에서 크게 이 다음에 네 가지 의미로 쓰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누구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가치를 두답니다 가치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요 누구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가치를 두는 것 여러분 그 밑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이 위대하시며 종교와 건의로 온 입으셨나이다 10편 104편 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31페이지 위쪽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종기함으로 할 줄을 알고 대사람 교사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되네요 여러분들 가치를 두다가 예배에서도 그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가치를 나의 마음의 어떤 가치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에 내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좋은 보석이 있으면 그곳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있거나 금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 자체는요 무게가 많이 나가지도 않고요 또 무공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적 의미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한다 바로 공경이라는 이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바로 그 놀란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를 둔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그 마음을 공경한 곳에 두는 것을 바로 가치를 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실 이것은 거의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냐 종기 여기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가치를 둔다라는 거죠 또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종기함으로 여러분 여기서도 종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에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물질을 드리다 이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교재가 없으신 분은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거기 빈칸에다가 물질을 드리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하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사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그때 바리생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찌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않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반문하세요 그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 원래는 제가 부모님께 이 휴대폰을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순간에 이것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제가 고르반 외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이것을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도를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율법의 정신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긴다면서 왜 부모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봤을 때도 여기 나오지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님께 하나님께 드릴 것과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 드리든지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부모님을 내가 섬겨야 될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것과 부모님 것 그래서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이것을 다 떼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결국은 부모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경의 의미에서 뭡니까 존경심을 보이다 이 말씀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잠원 말씀과 사실은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부모의 자격 유무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존경심을 보일 때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상관이 없겠지만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집회 가서 막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진 청년들이 기도를 할 때 되게 막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얘기를 하면요 부모의 자격 유무를 따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 그것이 이해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본인에게 있어서는 부모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거는 이미 둘째 문제고 내가 이 존재함으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격 유무는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와인이라 또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존경심을 보일 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 여러분 공경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마음이 겸손하며 영예를 얻으리라 여기서 이 단어가 바로 존경심과 다 비슷한 단어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는 나이 드신 분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존경심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자격 유무에 따질 때는 사실은 내 마음에 들던지 들지 않던지 간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뭡니까? 높은 지위를 말한다 이 지위를 옆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지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명예 명예 너를 지으신 모든 지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 이 높은 지위를 바로 그 자체 부모님에게 그 지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고 부모를 물질로 조력하며 존경하며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고 부모를 물질로 조력하며 존경하며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5계명의 위치에 두신 이유 A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10계명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대신 계명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가장 첫 번째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1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기초가 서 있어야만 바로 그 뒤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 확고한 관계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B번입니다 부모를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5계명을 어기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를 섬기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된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A하고 연관되는데 정말로 바로 서 있다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모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따로 떼어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잘 되어 있어 그런데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 부모를 공교하는 것이 이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C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를 공교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 다 비슷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무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될까요? 일단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건강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얼마나 자녀가 부모를 잘 공교하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싫어하셨느냐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비를 제때 내려줘야 되는 이 자연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생각해낸 우상이 바로 그런 것을 관장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 더 많은 자녀도 낳을 수 있고 또 비도 제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려면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자 사제를 상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몰렉신을 섬긴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불 재단에 바치면 한 10억을 준다 바친 부모 계시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거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더 많은 물질과 풍요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귀한 가정이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는요 어떤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만 온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며 자란 자녀는요 지도력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지금 말고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군대 가서 힘들어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홀로 자라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 용납을 해주고 본인이 귀중하다고 생기니까 모든 것을 다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다른 건데 저희 가족이 같이 한 번 현대자동차 전시장에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 아들 큰아들이 11살인데요 거기를 안내하는 분이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반말식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가니까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무엇을 느꼈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내 자녀한테 네가 반말을 하느냐고 종호반한테 뭐라 그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했는지 저를 딱 보니까 존댓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군대를 가도 본인이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권위에 순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른이고 정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잘한다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권위에 대한 순중은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권위에 대해서 잘 순중해야만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혼자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와 그곳에서 순중하면서 또 밑에 내가 또 그 권위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3페이지 3번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을 지키면 우리한테 손해가 따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살아가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켜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에게도 해주고 싶은 것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끼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영화로운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시작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잘해주는 부모에게는 효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모를 따져가지고 효도를 해야 되고 자격요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의 태도를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순종의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의 태도 이게 공경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문화와 사회가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이 진리를 토대로 사회가 세워지고요 이것이 없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밖에 나갔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오를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옳은 일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밖에서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식물들이 태어나거나 동물들이 태어날 때 자연현상을 다 보십시오 이게 보면 무엇이든지 적용되는 원리가 부모의 희생입니다 부모의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미의 생명을 통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것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님도 단순히 열 달 어머님이 배아파 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감당하는 이것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 뭐가 따르기 때문입니까? 약속이 따르기 때문이다 1번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와 나라가 경험하게 될 복이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국기 20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상황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며 경제적, 사회적, 또 영적인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뭐가 따른다고요? 약속이 따릅니다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와 나라가 경험하게 될 복인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서 공경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때 참 좋은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복입니까? 개인적인 복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여기서 여기는 자녀의 잘됨도 포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얘가 무엇이냐 무단행단을 밥 먹듯이 한다 얼마 전에 여기 로테캐슬 공사를 계속할 때 이 시흥대로 이 넓은 50미터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노동자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너무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건너지 않은 사람보다 사고의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더 높습니다 어떤 질서도요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질서를 무시해도 위험에 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사회의 규범을 잘 지키고 진리의 규범을 내가 잘 지키고 내 자녀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게 된다면 그렇게 지키지 않은 모습보다 훨씬 더 이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올바른 가치를 누릴 수가 있고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또 내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본받아 가는 것 그것을 보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복입니다 제대로 지키는 것이 또 부모의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훌륭한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버님도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고 목회를 하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각사를 쓰셔야 되고 어머님은 그래도 참 귀한 집이었지만 이렇게 전도사랑 결혼하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친척들과의 관계가 지금은 다 회복이 됐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계 있을 때 자녀로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친척들이지만 그렇게 잘 만나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장모님 장유로는 군함매신데 장모님 쪽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걸 보고 1년에 두사체로 모여서 항상 파티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잘 모는지 잡지에도 한 번 실렸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귀한 건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몰랐습니다 부모의 인간관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물론 저희는 저희 가정 어쩔 수 없이 그런 아픈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핍박받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내가 맺고 있는 나의 모든 모습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와 조부모와 친척들하고 관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해서 섬기면서 그들을 잘 섬기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미쳐지고 그 모습을 보고자 하는 자녀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B번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 반대로 장수하지 못하는 것은 단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순종한 자녀는 해로운 삶의 스타일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풍성한 삶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한 자녀는 해로운 삶의 스타일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는 당연히 건강하고 좋은 성품을 형성하고 제일 중요한 건 건설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말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녀도 같이 잘 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와를 경애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게 먹히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단순히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너네 한번 아비 조롱하고 어미 순종 안 하는 거 보고 내가 너 까마귀한테 명하고 독수리 새끼한테 가서 널 해치겠다 이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앞에 제대로 하라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가 악인의 수명이 짧다고 그러니까 내가 수명이 짧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앞에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면 장수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명해가 길구나 아비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지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부모는 공경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말씀 위에 한 구절만 읽을게요 백발은 시작 백발은 영하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공경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며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신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태어나서 어린 자녀가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요 당연히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는 웬만하면 다른 데 맡기지 말고 직접 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만 3세까지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그 어린 자녀가 요구를 할 때 내 모습을 사실은 내가 어떤 요구를 할 때 들어주는 반응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면 줄수록 그 아이는 사랑이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렵게 되는 거죠 바로 부모와의 관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F번입니다 시작 공경은 부모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격려와 소망 사실 이것을 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얼굴 보여주기 저는 아직 손주를 낳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손주 낳으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다면서요 여러분들 아들이 예쁩니까? 손주가 예쁩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손주가 더 예쁘다고 합니다 딸이 예쁩니까? 손주가 예쁩니까? 지금은 딸은 좀 나와요 아들이 좀 찬밥 신세이긴 한데 그만큼 예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우리의 얼굴 또 우리의 손주 포함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존재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에 비해서는 격려도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량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몇 번 준비를 하면서 와 이게 참 내용은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잘하고 있는가 적어도 앞에서 강의를 할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이 부모님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한테 잘해 주셨죠 그런데 저도 한편으로 보면 저희 지금 아들 저한테 이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달려드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안겼을 때 아버지가 안 안아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무뚝뚝하시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라서 교회에서 저를 안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있으셨어요 가정을 돌보면 안 된다는 게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돌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분명히 아버지를 많이 안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저만 보면 아주 난리를 치고 저를 막 밖에 못 나갈 정도로 하는 것을 보면요 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형성하고 있는 성격과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아 이런 결핍들 때문에 어쩌면 저만 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단점으로만 보지 말고 어떻게든 승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가정 문제도 고민하게 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강의에서 나누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위로 소천하셔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명과 관련한 경고와 신뢰입니다 A.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 말 그대로 경고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젊은 분들이 혹시 이걸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선포될 때 출애국기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문화에서는요 가난 문화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뒤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용을 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말을 해도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도대체 완악하고 폐역하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서운 거죠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그 말에 순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에 대한 성경의 예 모세와 이드로가 있습니다 출애국기 18장에 보면요 장인과 사이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공경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A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구함으로 공경을 보인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국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장인에게 가서 먼 길을 떠나는 목적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떠남에 대해서 허락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이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건강한 사이와 장인 어른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죠 또 비번입니다 모세는 같이 읽겠습니다 장인의 문시에 문안하며 그동안의 일을 보고함으로 공경을 보인다 말씀 구조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절하고 문안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거죠 이드로한테 따로 장막에 초대를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걸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효도 중에 하나인 것을 공경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C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공경을 보인다 이게 그때 당시 모세가 재판을 모든 재판을 다 하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좋은 제안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은 계속해서 하되 그보다 조금 낮은 그래도 이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0부장도 세고 50부장도 세고 100부장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재판하게끔 하고 큰 것만 관장에서 네가 재판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경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을 할 때요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내 말이니까 너는 해 이것은 아니었어요 이드로의 입장에서 장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조언보다 하나님의 허락과 인정을 더 우선시 장인어른의 입장에서 우선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장인 장모님의 입장에서 사위나 이제 며느리의 얘기를 할 때는 내 말이니까 넌 들어가 아니라 그래도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룩과 나오미입니다 여러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데 바로 룩과 나오미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나물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금치 아유 왜 이렇게 잘 아십니까? 진짜 시금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시자를 다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시 시동생도 뭐 하여튼 어렵다라고 하는데 자 얘 같이 읽겠습니다 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결한 선택을 함으로 공경을 보인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말씀 그래도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베들렘이 타양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은 룻은 나이가 어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너는 재혼해서 잘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B번 룻은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공경을 보인다 참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저도 경험해 보진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룻은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말 그대로요 사실은 두 과부잖아요 두 과부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베들렘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 줍는 거예요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타작을 하고 나서 흘린 이 이삭을 조금씩 주워서 그 두 과부가 참 힘들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이 뻔함을 알게 혼자서도 사실은 살아가기가 참 척박한데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거 참 어려운 결정이죠 남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C번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는 시어머니의 판단을 믿고 그녀의 지시를 따름으로 공경을 보인다 말씀으로 루스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력자였고 좀 이렇게 부자였는데 그곳 타장마당에 갔을 때 그래도 타장마당에 몰래 좀 이렇게 들어가서 보아스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루스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순종하면서 어머니의 말대로 시어머니의 말대로 루스를 재혼시키기 위한 그 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은 신뢰가 이렇게 기반이 되어서 항상 상대방의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둘 사이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고 위해주는 관계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D번 루스는 아기를 낳아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함으로 공경을 보인다 루스는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보아스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인의 아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까지 아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후사를 이을 아이로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낳은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자녀들을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양가 부모님에게 더 자주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의 공경하는 것 중에 참 귀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공경의 한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손주 보면 예쁘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참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도 젊지만 이 소득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30만으로 심리적 저지선이 30만인데 36만인가라고 하더라고 오래 태어나서 하는 이 확률을 보니까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계신 분들은 물론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내 생명으로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어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셋째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 생각 맨날 하고 있습니다 저랑 제 안에 가끔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얘기가 안 태어났으면 저도 실게 안 낳았으면요 안 낳습니다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니까 담임 목장도 셋이 뿐만 아니라 환경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키워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낳지 아니었으면 저도 못 낳습니다 그런데 나서 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부모 공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자녀에게 끼치는 용량 자 A 뭡니까 부모를 공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한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B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열심히 공경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양가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못 가면 영상통화라도 요즘 영상통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보여줘서 그들과 통화하고 하는 모습 보게 언젠가 이들도 할 거라도 생각하면서 보여주는데요 우리들이 참 좋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투자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2번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향한 감정을 기억할 것이다 감정을 기억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서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참 중요한 역할이 이게 참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향한 인격을 기억할 것이다 투자한 일, 감정, 인격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합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부모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A 뭡니까?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자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다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답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서로 부부끼리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서는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혜롭게 하시되 남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험담이라는 게 남들한테 그렇다고 목장 나눔은 참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라고요 험담이라는 것 자체를 수의와 모든 것을 조절해야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힘든 부분들은 이제 부부끼리 얘기를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요 그것을 통하여 안 좋은 감정이 생기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면 딱 스톱하시고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B번입니다 구박하지 않는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낸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다 요즘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 광고랑 비슷한 건데 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아들, 며느리의 가족이 권사님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어? 종암동 쪽에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라는 얘기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권사님 입장에서 딸이 따님이 같이 저희 같은 교구인데 따님이 엄마 저 엄마랑 같이 같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오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양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만 딱 맡겨놓고 본인들 볼일 보러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인데요 광고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녀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를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딱 맡겨놓고 나가서 논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힘내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박이라는 게 지금은 그렇게 구박을 하진 않겠죠 우리가 감히 가가지고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사실 또 자녀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적절한 선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녀를 맡기는 것 그리고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게 다 부모를 위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박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포함하셔서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0번입니다 뭡니까? 부모에게 잘 경청한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홍결을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질함을 즐겨 듣지 아니 하느니라 뒤에는 이제 생략하고요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처럼 자연스럽고 적합한 교육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버지가 백 명의 선생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경청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D번, 부모를 잘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의 뭡니까? 필요한 것을 살핀다 연령대에 맞는 영적, 정신적, 육적 피로를 우리는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배경을 알아본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배경 여러분들이 아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요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것을 보면서 물론 제가 그 시대를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 기억나는 것은 저도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됐을 때 어머님이 빨래를 하실 때 옆에 이렇게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아시죠? 어린애가 어디 못 가도록 이렇게 밧줄로 묶어오는 것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아니면 어디로 나갈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사실 그 어머님 세대 더 어른 세대에서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야 왜 굽냐라고 물어보면 마트 가서 조금씩 장바오면 되잖아요 지금 면회들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머니 이거 필요한 거 다 있어서 조금씩 사면 돼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창! 막 쌀도 그냥 엄청나게 왜냐하면 본인은 예전에 이렇게 쌓아놓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것을 비축해놓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분이 살아온 배경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그들이 살았던 성장 배경 삶에서 가장 큰 실망과 상처 가족 역사 경험 이것을 우리가 배경을 살펴서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증의 하나인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들의 상황에 내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본다 여러분 밑에 하나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란 그리스의 눈으로 부모를 보는 것 이해란 그리스의 눈으로 부모를 보는 것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페이지 남았네요 39페이지 2번입니다 부모에게 극류를 베풀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성장기간 동안 부모에게 크고 깊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노년에 이를수록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극률이란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스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아까 이해란 그리스의 눈으로 부모를 보는 것이라면 극률이란 그리스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혼자서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계실 때 사실 특히 여성분들은 항상 남편 가족들을 챙기시느라고 본인 챙기는 것을 참 많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계실 때 자신을 위해서 챙기지는 않는데 자녀들 오면 더 많은 반찬을 하고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인데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 더 살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분의 피로까지 함께 채워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40 F번입니다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라 많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라는 게 일단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마음이 들어간 재정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밑에 표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여러 시기에 따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1단계 한번 보면요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순종이죠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결혼 초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독립입니다 독립을 하려고 해요 3단계 결혼 중기에서는 상호 의존 단계입니다 서로 서로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되느냐 노년의 결혼 생활 때는 자녀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부모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부모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목 우리의 부모를 돕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들은 일에 앞선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구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걸 부모에게 드리는 게 안 된다 또 부모에게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안 된다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고르반 제도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돕는 일은 우리 자신의 참된 경건을 드러낸다 우리는 모두 부모에게 많은 사랑의 빚 또 물질적인 빚을 줬습니다 요즘에 통계에 의하면 한 자녀를 결혼 전까지 성장시키는데 보통 2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키우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2억 5천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을 헌신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돕는 일은 우리 신앙의 모습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돕는 일은 믿음과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도우셔서 여러분의 참된 경건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원 부모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도 자주 하시고 머시면 전화도 해주시고 실제적인 이야기 드립니다 부모와 시간을 같이 보내라 근데 참 뭐가 바쁜지 잘 안되죠 뭐에 바쁜진 모르겠지만 잘 안됩니다 저도 참 보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비하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잘 못합니다 저도 참 나쁜 사람이네요 보니까 근데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죠 부모를 기억하고 항상 기도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못해도 저도 이거는 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억하고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형제들과 화목하라 부모를 물질로 잘 공개한다 할지라도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꼭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의 갈등이 있을 때 관계 향상을 위해 솔선한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면 됩니다 부모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이런 아픈 일이 있는데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사건들을 아시죠? 근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조회의 설교 때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걸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를 해주시면 어느새 부모를 향한 극류를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샘솟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도 환경도 열어주시고 부모님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먼저 솔선한다 우리부터 먼저 출발하면 됩니다 B번 당신의 삶 속에서 그들의 희생을 인식한다 그분들 피해자였습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를 안아주지 못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또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왜 부모님은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걸 못해줬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희생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용서하시고 용서한 걸 가지고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보다 우위에 두셨습니다 우위입니다 낮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개 명의 제5개 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건강하게 영적 성숙으로 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쩌면 삶의 척도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동일하게 공경해야 됩니다 그들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 주위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 또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영적 자산이 되어서 우리 대대손손 계속해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공경하는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분들에게 아니 마음껏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이 가문이 귀한 영적인 가문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